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안 그래도 어제 굉장히 뭔가 심하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어제 제가 산속에 한 800그루 정도 우리나라 포종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이 대회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그 치기랑 막 다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하다가 땅벌에 쏘였어요 땅벌에 엄청 아파요 온몸이 지금 탱탱 부어있는데 지금 멀쩡해 보이십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 다행인 것 같다 가릴수록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800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다고요? 제가 이제 나무 꽃 그 다음에 막 야생 뭐 이렇게 자라는 것들 이런 땅에서 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네 운동 안 할 때는 그런 걸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산속에 무덤 한 80개 지나면 있어요 무덤 80개? 밤에 내려올 때도 무덤에 인사하면서 내려와요 잘 좀 봐달라고 아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은 800그루면은 무슨 숲의 정령도 아니고 800그루 좀 넘는 것 같아요 진짜요? 아유 나라에서 이건 좀 상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라가 지금 너무 바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아유